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는 그렇게 언급하려고 안 했는데 보시게 되면 그래도 한마디로 정도는 해야겠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 이게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 당대표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핸드폰 선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선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선거는 그냥 투표하고 결과 집계에서 발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선거라는 그런 용어에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 준비, 투표, 투표 결과 집계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반드시 포함되는 거 아니까? 검증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별도가 아니고 선거라는 그런 표현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투표 준비, 투표 과정, 투표 집계 과정 그리고 검증 과정. 그래서 오디시라는 것이 반드시 선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 자체가 여러분들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선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결과를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한 산수를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의 힘이 그렇게 많은 그런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를 쓰고 이제 선관위 측에 위탁관리를 하니까 어쩌다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해라. 말아먹든 그냥 캐워먹든 그거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생각인데 이제 선거가 이번에 치루지면서 이제 제가 궁금하게 본 것은 이 양반들이 모바일 투표 핸드폰으로 하는 투표하고 자동응답장치인가 ARS 투표 목소리가 남는 그 투표 결과를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뭐 전혀 분리해서 발표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이 불가능한 선거에다가 더더욱 이름 깜깜히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한국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선거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은 노예처럼 그냥 세금 쇠가 빠지내고 권력은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 그런 비슷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조선하고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이라 부르기에는 넘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무슨 뭐 심오한 분석이라든지 무슨 미적분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산수. 산수를 가지고 산수를 가지고 해보면 산수가 이상한 산수가 나오니까 뭐 아무튼 간에 남조선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아마 지금 의사분들이 아마 남조선에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냥 전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원희룡이라든지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은 당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고정표가 있는 거죠. 과거의 고정표하고 이런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고정표가 있을 건데 뭐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일단 제 이야기의 요지는 검증할 수 없는 선거는 선거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통과한 투표 결과 집계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과한 집계라는 것은 그거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축제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찬물 끼얹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맨정신호를 생각해보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려고 이러면 이렇게 다들 그냥 악과 손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선거 결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시작한 것은 지난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출마했던 2022년 6월 선거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상당히 예리한 그런 필봉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 힘든 그런 잡다한 사회현상을 관통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한돈설비원께서 치명적 자만 못지않게 한 국가나 한 사회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 치명적 낭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치명적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쓰신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논평을 더해서 치명적 자만을 추구하는 사회에다가 치명적 낭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넓게 보게 되면 이번에 의로사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치명적 낭만과 치명적 자만에 빠진 정친들이 벌린 굿판인 거죠. 그 굿판들이 다 이제 밝혀져가지고 지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의사집단은 단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직능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의로 분야만 하더라도 한 26개 정도로 나눠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이번에 이렇게 단일 대우를 행성하게 됐는가 이거를 현직 의사분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윤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내놓는 의로사태 해결 정책마다 흩발질을 하지 않습니까요. 그게 상황에 대한 오판에서 많이 비롯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장수가 전쟁을 치르 는데 그 전쟁에서 전세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 군인들이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로계의 내밀한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르면 의대 교수들의 세 사람을 뽑을 것이다. 의과대학 교육이나 전공의 그 다음에 전임이 교수로 이어지는 도제 교육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그런 표현이 요즘 자주 떠오르는데 어마어마한 착각을 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화살은 결국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7월 15일까지 깔끔하게 한 7천여 명 정도의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를 하고 7월 22일부터 원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9월에 새 전공의들로 다 채운 다음에 출발하게 되면 그러면 이번 문제 말끔하게 해결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제 반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도제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교황 씨라든지 박민수 씨, 윤 대통령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참 이해하는 거가 너무나 이렇게 박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일에 9월 달에 각 대형 수련 병원에서 정부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전공의를 뽑게 하려면 그냥 정부 보건복지부가 나서가지고 한 7천 명 정도를 고용한 다음에 북한식으로 강제 배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15명 저게 75명 이렇게 강제 배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다른 방법은 행정명령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령이나 제자차별금지명령 이런 걸 발동해가지고 신청한 매수에 맞게끔 의무적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기 휘하에 수련일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긋난 그런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거의 공산사회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행정명령을 낱말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천안의 순천항병원에서 응급실 폐쇄 위기가 나와가지고 그건 아마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좀 숨통이 터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부권의 중요한 그런 언급센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천안 내 병원이 언급센터가 위기가 차게 돼가지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냐. 자, 아무튼